안녕하세요 빵떡입니다 오늘은 춤추는 왕만두에서 전 메뉴 한번 주문해 봤어요 김치 교자만두 고기 교자만두 새우만두 고기왕만두 김치왕만두 우유찐빵이에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런 곳이 단무지는 군대에서 오엘만두 고기가 들어있어요 오엘만두 튀김에 살던 고기와 함께 먹어서 나의 국물만두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는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알아요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고소하고 아삭아삭 아삭아삭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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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너무 몸부림장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LES 생각보다 맛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저 느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단맛이었습니다 제2장 흰색 젤리 젤리 상추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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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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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바삭바삭 국물이 잘 어울려져서 난이도는 너무 좋아요 마시멜라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서 마시멜라 식감이 너무 좋아요 마시멜라 뽀뽀뽀뽀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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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